기누빴어요 기누빴어요 기누빴어 잡았고 2층있고 큰한도있다 바로가자 다잡아버렷 자 몇킬했죠? 이보판 자 몇킬했죠? 이보판 아아아 주린님이 공치는 있으셨구나 아아 입이 좀 가끔씩 좀 거치져있더라구요 하하하하 아 즐겸했습니다 아 이걸 업했다 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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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그래도 잘 쏘시던데 그래도 주린님도 여성분이신가 한 번씩 상대편한테만 저 생키 이렇게 하는 것만 봤는데 하하하하 재밌게 채팅하시더라구 울리는감 아 잘 쏘시던데 주린이 공 치신다는거는 볼크를 하시는거에요 맞아요 콩이가 아니고 자 오케이 오케이 뒷경치 중 어 장난 같구요 칠턴이죠 제가 오케 오 할만하네 오케 와이형님 들어오셨구나 큰압빙 들어왔고 우물 들어왔겠다 이거 자자자 잠깐만요 각박에 빙 각박에 폭 다증 아 우물 대피 아이고 우리 후원 감사합니다 방금 깜빡기형님 탱키리스 맞아요 이렇게 키보드 하시면 뜨거든요 오 끄스님 하이 끄스님 안녕하세요 오우 이거 채팅 한번 쳐보실래요 유튜브에다가 느낌표하고 키보드 한번 치시면 아 골프다고 서핑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우물 난간에 하면 더 있어가지고 스페르포스까지 잘하면 한건데 큰압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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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신압빙 안녕하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골드 핸드님 저기 깜짝 놀랐네 아주 하이 효 미션 응? 뭐라고? 나 천천히 가볼께 호빙으로 나가야겠다 딱나옴 딱나옴 녹여라 아아 뭐야 우물 아 우물까지 너무 프리하게 들었구나 아 맞아요 제가 쓰는거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 키보드 미션 성공해서 선물을 받은거거든요 잘쓰고 있는데 아 오케이 사이즈 확인 오 바로 들어오는구나 완전히 잡았다 아 중앙 안쪽 또 찔렀다 아 왜이렇게 빨라 하나는 잡았어요 장나온가 그는 어디지 딱히 지하다 아 짜보려고구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차근차근 이제 9킬 역전하면 가능하죠 물감은 그거 아닌가 페인트 아니야 페인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압박조심 도핑 다 도핑 들어오겠다 들어왔다 나이스 대박 바로 이거지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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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装 아 아 어디서 여기 머리를 했는데 잡았다 클라이 B 하나? 아 B 온다 갑박 온거 조심요 갑박 있다 와 이걸 끝까지 쏴 우와 저기서 기습박스를 쫀다고? 헤이 자 갑박 갑박 없고 클라 쪽에 기습박 뒤에 있어요 클라 없고 너희서 짱러스터 아닌가 그러면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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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내가 못잡았네 아이씨 제가 잡은 줄 아 저승사자 형님 아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2만원까지 감사합니다 역시 투네이션 내신기별 이번판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30킬 해야 돼 30킬 둘이서 어 내가 좀 더 많이 해야 되네 한참 여기서 역전구 역전구 자 기둥이 B 하나 흰자 B 하나 B 있는가 이거? 나 층에 있는데 이거? 나 층에 있다 중간 있다 중간 중간 어 음 아이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자 깨발 언더 이스 나이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 조금 탑 레벨을 찍어봤다면 나중에 그 메모리가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잘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메시도 예를 들어서 피지컬 자체는 좀 신체적인 피지컬 떨어져도 축구에 대한 이해도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잘하잖아요 전성기 때 보다 어물 폭이 암중노예 대박과 가깝다 계속 메시를 저희한테 비유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제가 절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욕먹습니다 30개 30개 합해서 30개 충분하지 콩이 콩이 한 7킬하고 제가 한 23킬하고 콩아 2킬 만 더 파이팅 2킬은 충분하지 오케이 아니 아니지 이걸 또? 아니 아니 제가 바로 박메시입니다 똑같은 왼발이고요 뭐야 방금 빨려버렸죠? 네 다음 가멸라이더구요 제가 최고죠 아 농담 장난이요 장난 욕먹습니다 어 캡처하면 안돼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에 고수는 많습니다 겸손해야돼 우리 조기축구에 박메시 우리 조기축구에 박메시 아우 빙 또 나온다 상당한데? 기둥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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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고 물 없다 2층 있고 큰한도 있다 바로 가자 다잡아버렷 다잡아버렷 아까 분명히 안되겠는데 기둥조심해요 기둥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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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몇회됐죠? 이모판 자 미션 성공 깔끔하게 아 대감사합니다 자 방금 입증하는 바나 샷 까비 다행이다 일단 바로 성공 자 2층 핀 두개 2층 있다 네 언덕 연막 빠졌어요 큰 양각 큰 양각 3명 오늘 세번째 30킬 가자 큰 터빼뜨려 큰 터빼뜨려 챔스 벗어 오케이 와우 이번에 뿌깬턴 아 뿌깬이란 둘이서 50킬 했어도 성공했겠노 나이스 승리하였어 나이스 승리하였어 고마워 이뚜 이 요 이 노래 모르나? 무슨 노래였지? 아 나 마이크 꺼져 있었구나 소통이 무서운 것이야 아이고 괴물현이 감사합니다 콩이 뭐 먹고 싶은 거 나중에 뒷커로 보내주세요 스스로 떼고 보내줄게요 아하 농담 자 큰 안빙 두가자 없네 언덕에 큰살중 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토 포개죽지 않아요 아 납량 죄송해요 너무 다 먹었네 북게임이라 50킬 했어도 성공했죠 뿌깬이란 50킬 했어도 성공했죠 와우